아무튼 유학은 오바야 내가 절 잘 타일러 볼 테니까 한 번만 믿어봐 재취짜리라고 우리 엄마가 눈물 쏟으면서 그렇게 말렸을 때 나도 담 넘어서 당신한테 갔어요 사별인데 어떠냐 여섯 살짜리 애가 있으면 어떠냐 내 애를 알고 키울 수 있다 호정이는 나랑 이란성 쌍둥이 성격이에요 우리 세 식구 중에서 호정이 미국 가는 거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구 같은데 나예요 나 나 김강순 도대체 어쩔 생각인거야 도대체 어쩔 생각인거야 잘 자라이세요 쳐다보지마 내 앞에서 저 사람한테 들킬까 눈치 보지 말아 미안해 너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으로 가만히 있는거야 말했잖아 말 못한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다고 너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거나 야 그랬다고 돌아서면 애초에 아닌 사람이잖아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럼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서 우리 형편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결혼하러 취소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는거야? 그런거 아니야 상호야 그럼 대체 왜 말을 못하는데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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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허락할 리가 없다 아니 허락받고 싶지도 않았어 내가 우리 아버지 딸인 이상 결혼하기까지 결혼해서도 평생 그 집안 사람들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어떤 시선 평가받으면서 살지 아니까 그런거 안하고 싶었어 안하려고 했었어 그렇게 치사하게 죄인처럼 숙이고 들어갈 만큼 그 사람 필요하다고 생각 안했었어 그래 그래서 거짓말였던거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 말을 안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헤어졌었어 뭐? 아버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포기했었다고 지금 다시 그 말까지 해야 한다면 나는 다시 그 사람 포기해야 돼 그러고 싶지 않아 아버지 때문에 불행했던 내 인생에서 단 한 번 행복할 기회마저 아버지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아 문아 그래도 안 돼 그건 안 돼 아버지잖아 아버지를 버리는 거라고 나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했어 대학도 수학령도 꿈도 포기했고 갖고 싶은 마음도 웃음도 행복도 여유도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내 일이었어 아버지 때문에 근데도 이번에도 포기해야 돼? 내 인생 처음으로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이야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데 또 아버지 때문에? 내가 왜 또 그래야 하는데? 이 사람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도 지긋지긋했어 however 감사합니다.